충북 교통방송이 이르면 내년 10월 임시개국할 전망입니다. 충북도가 2022년 정식 개국에 앞서 이 같은 안을 추진기로 한 건데 관건은 역시 예산입니다.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충북 교통방송 설립이 추진된 건 지난 2013년.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교통방송이 없고 청주를 중심으로 주요 교통 흐름을 알려줄 전문방송의 필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입니다. 그 뒤 도는 자체 용역을 통해 교통방송 허가 최대 난간인 주파수도 확보했습니다. 우여곡절 끝에 올해 정부 예산에 관련 설계비 7억 원이 반영되며 국비 확보에도 물꼬를 든 상태입니다. 현재 설계를 준비 중으로 도는 오는 9월까지 주파수 등 방송중개소 허가를 받은 뒤 내년 3월까지 청사 임대와 설비 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. 이를 통해 내년 10월 임시개국에 들어간다는 게 도와 도로교통공단의 구상입니다. 정식 개국은 2022년 사업 부지는 청주 밀레니엄타운 6611제곱미터가 일찌감치 낙점됐습니다. 허가가 떨어지면 개국을 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. 그런데 이 입장이 조금 변동이 있는 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어떻게 담아내, 어떻게 만들어지느냐. 관건은 연차별 국비 확보입니다. 총 사업비 288억 원 가운데 당장 내년 설계에 이어 부지 매입과 건축비로 145억 원을 확보해야 할 상황입니다. 방송국 허가 신청도 해야 될 테고요. 주파수 확보 이런 신청 허가 절차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임시개국을 위한 사무소, 임대, 장비 이런 것 등이 확보가 돼야 임시개국이 가능합니다. 6년에 걸쳐 답보를 겪었던 충북교통방송개국. 이르면 내년 하반기 충북 교통 상황을 알려줄 전문방송이 라디오 전파를 탈지 주목됩니다. HCN 뉴스 황정원입니다.